let's go packaging every ask though 나좀sey 리액션 dashboard 자기iver자전하지마 내 소원원의 로코 제주 댄스와 그레이작 그리고 사이먼 도메 гру writes 사이먼. casa이먼 도메 아나究 민잘 뱃뱃OR 할아버 gold man let's go 후 alright y'all ready y'all ready let's go O-cause Also, I got the English translation of this in the email and I read that through over and over again so I know what the song is about 우웅! 네, passe an... 음! iemandacie 장cit fils? 우웅! 아 에이이의 아 그거 저기 붓 extract만! 에잇 으아아아아아아아!!!! 다 다필요? 에잇 음~~ 음! 처음에 그 멜로딱 바랬어갖고 그 싱이 멜로딱 바이브가 요놈아않아않아 제이파크가 R&B 싱을이었는데 그리고 힙합 사단에 랩을 변경했었잖아 보기에는 제일 처음 30초간에서 프로듀스의 가격이 엄청나요 그리고 TV 스타릭 효과를 좋아해요 렉트로 VHS 효과를 좋아해요 비디오가 엄청나요 그르르 oct 그르르 헤aza 그르르 헤매 난 못먹고 겨겨겨겨 하아하아 오케이, 퍼드. 이 노래는 헛소리하고 있잖아. 여기가 했나면, 여기가 했나면, 선샤인으로, 새해티오, 행복한 것 같아. 여기가 위험해. 근데 이 녀석들은 그냥 헛소리해. 그냥 터널 끝에 있는 거 같아. 요놈아잉? 그리고 I'm reading the lyrics Loco And he had this one part where he Talks about fall down 6 times 7, 7 Wake up Stand up 7, 7, 7 Or something like that I think that kind of like That kind of reminds me of like I think it's a Japanese or Chinese proverb That says um fall down 7 times But stand up 8 요놈아잉? So pretty much The message is Don't give up, ever 요놈아잉? So these mhpukas Just going in OK 이 노래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다들 다들 다 나왔네 그 승리 바이브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그들은 그냥 끝에 전이 되었던데 사이먼, 도마넥이 다 됐어 오! 이리와 이리와 ㅇㄴ 에이 흠 아프! 아! 흠! 맨, 이 소리 진짜 플라잇! 와아아아우 그가 너무 멋있어! 카메라 작업이 엄청나요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 슬로모를 하고있어요 Where's the video? Where's the entire video? And the lights flickering as well. And the way those guys are dressed. I can't stress this enough. I've always said this in all my videos. But from all the music videos I've seen From the west, and comparing it to Korean music videos. Then production and Korean hip-hop is crazy. And of course it's fashion sense. These motherfuckers know what to wear and what looks cool. The whole... ㅇㄴㅆ ㅇㄴㅆ? ㅇㄴㅆ ㅇㄴㅆ?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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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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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헛? 그 헛? 에이 에이 호호! 아 에이 에이 ㅇㄴㅆ ㅇㄴㅆ ㅇㄹㅆ 우후ㅠㅠ 에이 에이 엠 fashion 아, eso censorship 저녁 대결 그래요 뭐 cann도 AOMG의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라인업 제이파크는 제이파크가 봤을때 그 사람은 춤을 추는 것 같나요? 그 사람은 R&B 아티스트 그 사람은 랩을 할 수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바이링이고 그 사람은 영어과 한국인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브레이크 댄서인 것 같나요? 제이파크는 완전 파케이지 그리고 로컬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은 더 낮은, 더 높은, 더 높은 보예요? 근데 그 사람은 더 빠르게 플레이하고 그리고 랩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그리고 사이먼 도미네크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톤은 더 깨끗하게 만들어진 것 같나요? 그래서 그가 로컬의 연합과 같은 일의 반복이입니다 각각의 각각의 색들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그리고 그레이는 그 프로듀서인 것 같나요? 그리고 그 흑을 흙으로 하는 것 같나요? 각각의 색들을 갖고 있는 것 같나요? 근데 모두가 다 같은 색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나요? 마스터 페이스에 결합한 것 같나요? 되게 부드럽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체의 리듐과 배우성 가격도 있는 것 같나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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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A1 ㅇㄴㅆ 아무것도 없나? AOMG ㅇㄴㅆ ㅇㄴㅆ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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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듣고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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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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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ㅆ